오케이, 2020학년도 대수능 6월 나영 총평을 시작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나영은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약간 쉬운 느낌도 있죠 왜냐하면 그 컨셉이 킬러가 이제는 21번의 고유명사가 없어졌어요 겉모습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00점의 빈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1컷은 90점대가 아니라 그래도 89, 88, 88에서 약간 위로 드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는 좀 쉬운 시험인 거야 예년에는 그래도 킬러가 좀 자리를 잡아줘서 1컷이 그래도 안정적인 88이 나왔다면 지금은 킬러가 너무 허무해져서 표정깡패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00점 빈도가 올라가서 표정깡패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유리하겠죠 자기가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되면 나영 100점이 이제는 원래 사실 나영 100점을 함부로 볼 게 아니었잖아요 함부로 볼 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나영 100점을 함부로 물론 보면 안 되는데 이제 좀 내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생각보다 표점이 이제 꽤 그냥 끼케봐야 120대, 130대 이랬던 것이 140점대로 표점이 올라가는 형국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변화 포인트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스펙트럼이 굉장히 잘 펼쳐져 그러니까 평가원은 지금 완전히 캐재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성공을 했다 이번엔 심지어 맨날 나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됐는데 올해 이번 6평은 가영과 나영이 둘 다 안정적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결국 일어내지 못했던 걸 드디어 1컵 88에 맞췄죠 그거를 지금 맞춘 꼴이라서 아마 평가는 이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일단은 높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시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등급 간의 격차가 한 문제 차이면 한 문제 실수에서 틀리면 그냥 등급이 내려가는 거잖아 이런 억울한 사태를 그래도 뭐한 거야? 퍼트린 거죠 그래서 킬러를 좀 낮추되 준킬러를 그래도 예상대로 좀 더 늘려서 다만 그게 과하게 늘린 게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마 나영이 입장에서는 되게 쉽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뭐는? 확률화 통계가 그치? 우리가 선생님 킬로코드 선생님이 매차 지금 앞부분에서 학통 연습했더니 애들이 막 역시 힘들어 이런 거 아니었어? 그게 이제 정답이 맞았던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있을 법한 문제 그리고 뭔가 신용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다 있는 문제예요 다 있는 문제라서 사실은 이게 사실 최상위권의 기회인 거죠 그쵸?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게 뭐야? 중위권의 위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선생님 내 사전에는 21, 29, 30번은 없어요 이런 애들 그쵸? 그래서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27개만 맞으면 되겠지? 근데 그 27개보다 21번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27개에서 뭐야? 하나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4점이라는 빈도 자체의 문항들이 약간 이제 뭐야 이게 뭔가 스펙트럼이 좀 넓어져서 나한테는 이게 어려운데 내 친구들한테는 되게 쉬웠대 근데 내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게 나한테는 쉬운 거야 이런 거죠 개개인마다 다른 그런 문제들의 어떤 스펙트럼이 좀 넓어져서 이걸 흩들여버린 거야 사실 좋은 시험이죠 이상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스펙트는 굉장히 넓어질 거라서 문항에 대한 선입관을 갖는 순간부터 문제가 될 거고요 사실 하위권 애들은 그냥 공부를 안 해서 하위권인 거잖아요 그건 공부를 안 하는 거고요 사실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중위권으로서 내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계속 중위권에 머무르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결국 중위권식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요 중하위권에 맞는 공부라니까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선생님이 지금 위기라고 얘기해놓고 위기해놓고 대책을 강구를 안 하면 안 되잖아 있어 그 대책이 이번 6평을 통해서 그 대책이 뭐냐면 생각하면 이제 킬러가 풀만하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중킬러에서 위기를 겪어서 내가 문제일 거잖아 심지어는 이번 시험이 나름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은 킬러를 문제를 잃지도 않아 그럼 킬러가 쉬운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킬러만 놓고 보면 나 선생님 4점짜리 하다가 망했어 이런 거지 그런 애들한테는 어려운 시험인 거야 사실은 이제 그래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을 건데 현재 일단은 이거 실화야 100점이 되게 많아 나영이 이게 원래 나영 100점이 사실 쉬운 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되게 많아졌다라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중위권의 위기는 뭐냐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 결국 중킬러 4점짜리 어떻게 대비하느냐잖아 그런데 그게 나왔다고 뭐니 그거? EBS죠? 우리가 무시했던 EBS 사실은 생각해봐 어차피 수능 30개 문제 중에 21개는 EBS 연계 문제예요 그런데 그 EBS 연계됐던 문제들이 과거에는 그냥 뭐야 굳이 뭐 EBS 안 봐도 그냥 어차피 모든 문제들이 다 있고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이랬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그냥 EBS 연계되봐야 수학이 뭐 연계된다고 뭐가 뭐 이미 풀었던 문제 경험을 푸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그 중킬러성 문제가 이제는 약간 상승할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 약간 상승하는 문제가 EBS 연계 문제는 분명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EBS 연계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EBS도 연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뭐해? 반복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출 반복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EBS도 사실 뭐해야 돼? 사내력 정도 하셔야 돼 사실은 그래 문제가 좋든 아프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연계 효과를 누렸을 때 유리한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의 문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도 세 번 정도는 적어도 반복하는 게 맞다는 얘기야 기출은 3회독이 기본이고 그 이후의 반복은 개개마다 다른 거잖아 그런데 EBS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론의 목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목이야 의무감이기도 하죠 왜? 나는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그분들이 바꿀 거잖아 그게 뻔하다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중킬러성 대부분이 다 EBS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되게 초고난도로 바꿔가지고 막 대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과하지 않은 선에서의 그런 문항들이 어쨌거나 우리한테 연습 용도로 되게 많이 필요할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올해 수능 특강하고 올해 수능 완성만 풀 거잖아 나는 나는 이미 EBS 연계 때부터의 모든 문제를 다 문제를 풀어왔고 바꿔왔고 그리고 이미 선생님이 그렇게 만든 문제가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따져봤어 하도 문제가 봤던 문제라서 여기에서 많이 본 문제인데 찾아봤더니 다 있는 거더라고 선생님이 만든 문제 중에 그래서 내가 만든 문제를 봤더니 2546제?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선생님이랑 이제 뭐 할 거야 어떻게든 과제장이 됐든 풀게끔 할 거야 그런 연습들을 그래서 더더욱이 EBS 연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 EBS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를 바꿔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되는 것들을 많이 제작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 모의고사나 과제장 같은 데에 안내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시킬 거니까 그건 선생님이 옳신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반복하는 거 EBS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야 연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아마 굉장히 그리고 약간의 EBS가 좀 계산 능력 훈련도 되잖아요 욕은 나오지만 그래도 위기가 닥치면 결국 계산으로 풀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그러니까 다 좋아 깔끔하고 계산이 사실 없어 의도에 맞게끔 보면 조금만 내가 관찰해서 풀면 되는데 그게 관찰이 안 돼서 나 그냥 손이 움직였어 근데 그렇게도 풀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푸는 애들은 문제가 뭐한 거야 계산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푸는 것도 맞잖아 다만 그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준비들을 우리가 이제 해나갈 거야 그래서 방향이 이미 정해져서 사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면 될 것 같고 뭐 여전히 예측대로 지금 컷도 그렇고 어쨌거나 킬러가 좀 약해지고 대신 줌킬러 특히나 줌킬러 속에서 이제 학통의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예측이 됐던 거라서 뭐 강세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 태도는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누차 강조했던 반드시 잘 모르면 예를 들어보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예를 들다 보면 남들과 다른 기준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 기준 잡고 뭐 하면 분류하면 그냥 풀리는 거잖아 가장 실전적인 방법이 그런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보여드릴게 문제 보면서 그렇죠? 그런 게 일단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일단 단원 간 뭐 어쨌거나 이제 범위가 물론 제한돼서 큰 의미는 없겠지만 수학2랑 미적원이랑 학률과 통계의 분배가 뭐 어쨌거나 열세 문제, 열 문제, 일곱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적인 문항은 어쨌거나 아직은 아직은 이제 전 범위가 아니라서 뭐 수능이 되면 요게 이제 한두 개 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요게 있는 것도 일로 오겠죠 공평하게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느낌일 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4점짜리죠 4점짜리 열세기 문항이 과연 이 분야에서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3, 6, 4로 바뀌었어요 3, 6, 4 그래서 나름 학통의 강세가 좀 보인 거죠 그렇죠? 수2는 정말 그냥 수2답게 나왔어요 사실 수2 4점짜리 해봐야 그냥 그냥 그런 느낌 그래서 원래 수2의 4점짜리가 원래는 수혈하고 함수에 대한 어떤 강함이 있는데 나오긴 했죠 21번이 함수니까 근데 너무 허무 뭐지? 문항이 이렇게 긴데 프리는 이렇게 짧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허무하게 끝났던 근데 이거는 강력한 의지인 거예요 강력한 의지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시험 끝나고 21번 다시 풀어보고 나서 억울한 일 되게 많을걸? 이게 21번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안 풀었잖아요 그런 선입관이 이제는 지금 되게 위기일 수 있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어쨌거나 수능에서는 적당히 뭐 12, 12, 18이 됐든 12, 12, 8이 됐든 12, 12 그러니까 아마 이상적인 건 10, 12 8이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런 형태의 어떤 기준을 잡고 나오긴 할 것 같아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나왔죠 그렇죠? 이게 웬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무슨 일이야? 안 좋은 일이지 우리의 희망 그렇죠? 아유 뭐 뭐라도 선생님 그런 희망은 가져야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막작전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육구평은 일단 이런 기준을 두지 않고 그런 꼼수에 의해서 뭔가 하는 거를 이제는 어떻게든 흘러버리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결국 결국 이렇게 하다가 수능 때는 사실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해보기는 할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야 이번에 아마 시험 봤더니 아마 1, 2, 3, 4번이 아마 4, 6, 4 3, 4? 처음이지 이게 웬일이니? 이런 거잖아 아마 따져본 애들이 근데 이런 얘기가 힘들어 있을 거야 아 설마 이럴 리가 없어 그래서 2번 정답을 낸 거 다 풀어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맞는 거야 아 근데 그럴 리가 없어 그래 하나 고치자 그러면 안 돼 항상 이런 검증되지 않은 그게 아니라 항상 뭐가 우선인 거야 실력이 우선이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젠 이게 깨졌으니까 수능 때는 이것도 하지마 이건 얘기 아니야 해봐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아 여전히 해보긴 하되 다만 그렇게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뭐야 꼭 그런 고정관념에서 일부러 고치려고 들지 말라는 얘기야 네 실력을 믿어야죠 원인의 줄 알겠죠 그런 얘기일 것 같아 그래서 수능은 다시 원점으로 공평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일단 높거든요 사실 그죠 근데 육군은 원래 그래서 일부러 뭐해 일부러 아닌 척 하는 경향이 덜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다 섣부른 판단일 것 같고 어쨌거나 수능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 구평이 열어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보면 또 바보일 것 같고 해보긴 하되 거기 얽매이지 말자는 얘기죠 사실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 총평 마칠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